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성기며 봉담 중앙계의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보배로운 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모든 인간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는데 이것에서 대속함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함을 받는 건 오직 한 길인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것이 있다는데 너희 조상이 물려준 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우로 파토로타라도토스라는 말인데 조상으로부터 전통에 의해 받아들임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모든 인류가 물려받은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다면 대속함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대속함을 받은 이라는 말은 헬라우로 니트로우인데 속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속전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원죄가 있어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바치는 제물이 됐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이 보배로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대속해준 그 피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격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할 일이 뭘까요 죄산받고 단번에 성수에 들어간 축복을 받았으니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불소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단번에 성수에 들어간 은혜가 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돼서 성수에 들어가 예배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주의룸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 패하는 습관의 사람들이 되지 말고 더욱 모이게 힘쓰는 신앙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피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축만 받아야 피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4등전 1장 8절에 보니까 여기서 성령이 임할 때 생기는 권능이라고 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그 뜻은 힘, 전능한 일, 놀라운 일, 풍부입니다 받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인데 그 뜻은 증거, 순교자입니다 되리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소마인데 그 뜻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힘이 여러분 속에 폭발하게 돼서 여러분은 그 힘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에루살렘, 뉴다, 사마리아, 땅끝,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늘 나를 필요로 해서 주어진 일이 많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사람을 순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할 일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사람을 객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일거리가 많아서 지치도록 하다가 죽는 걸 순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하나님 일을 평생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법의 피를 누리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t's do it! 한글자막 by 한효정